가자! 루저들이 승리하는 모습은 잘 나오고 있나? 한 명씩만 투입하면 되잖아. 하이! 디스 이즈 코치! 아니 아니. 야! 저들은 생각보다 강해? 야 그딴 말할 거만 내가 감독했겠다! 수고하세요! 내가 언제 못하게 했냐 내가? 야 그냥 전화로 하지 그랬냐? 저렇게 잘한다고 왜 말을 안 해? 야시 그거 니가! 니! 니! 그래 니! 나, 나도! 너 말 다 했네? 아니 아니 아니! 자리에 있었어요? 얼굴이? 정장을 입었어. 뭐? 왜? 엄마 때문에 이러는 거구나? 감독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상황이 그렇게 됐네요. 제가 간다고 그렇게 달라졌고 감독님 그게 무슨 말이야? 감독님 그게 무슨 말이야? 상황이 그렇게 됐네요. 제가 간다고 그렇게 달라졌고 감독님 그게 무슨 말이야? 고마운 거 없어? 생생내고 싶어? 뼈 발라 먹네. 왜 은둔생을 하는지 알겠어. 조금만 편해. 야! 오세요! 어이. 야 여긴 뭐 하드만 빨고 있으면 이런 올탱이 없는 소리가 나. 제발 제발. 당신 지금 나한테 사기친 거야! 뭐 사기? 이거 엎어지면 내가 독수자 된다고 내가. 독자가 되건 살인자가 되건 내가 왜 니 사정에 휘말려야 되는데 왜? 좋아요 하던 대로 하던 대로. 자 화이팅 하자. 아빠 화이팅! 자 화이팅! 고. 네. 연기가 갈수록 좋아지네 싶어서. 우리 윤 감독이 생각이 크게 하는 사람이었냐. 이게 우리 윤 감독이 생각이 크게 하는 사람이끼라. 어? 네. 왜? 뭐? 좋아? 싫은데. 아.. 무서운 분위기 좀 조성해 봐. 감동 코드를 좀 풀게. 어? 어.. 많이.. 살살 때면 되죠? 살살 때면 더 다쳐요 꿀을 너무 모르시네 제가 몰라서 모셨죠, 허락코치님 괜찮은 것 같아요 개번에 있는 건데요? 이게 사치인데 이기수! 삼천억! 삼천억! 뭐 그냥 내 의견이야, 의견 그래, 의견 고마워 나이 먹은 이미지 어디서 나와? 감동과 눈물 어떻게 만들어져? 내러티브 이거 지금 기한 정해져 있어 허락 오빠 웃어 혹시 미친년이세요? 미친 세상에 미친년으로 살면 그게 정상 아닌가? 반전도 있답니다 늦었구나 사는 게 빡빡하니까 정시에 도착하면 지각한 느낌이 드네요 그래, 그게 맞아 안녕하세요 평소 편은 아니었지만 너무 잘 보고 있었습니다 그 호락 씨 맞죠? 개명하셨다고 개명 말고 예명 다큐멘터리 찍는 이소민 PD가